2018년 4월 학력평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마리집 신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이제 신경의 흥분이 전달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짧은 시간 동안에 먼 거리를 이동을 해요. 자극이 먼 거리를 이동한다. 그 얘기는 이제 흥분의 활동 전이가 존재하지 않고 활동 전이가 존재하지 않고 절연체로서 마리집이 존재함으로써 이제 전달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대로 통과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데는 마리집이 존재하는 부분. 자 2라고 하는 곳이 바로 랑비의 결절입니다. 랑비의 결절. 자 얘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을 가는데 짧은 구간을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이것은 이온들의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활동 전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바로 보기로 갑니다. P가 탈분극 상태일 때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나트륨의 농도는? 하고 물어보는데 나트륨이나 칼륨의 농도는 언제든 상관없이 항상 나트륨은 밖에가 많아요. 세포 바깥쪽이 많죠. 참고적으로 칼륨을 얘기를 해본다면 칼륨 같은 경우는 세포 안쪽이 많습니다. 얘는 항상이에요. 재분극, 탈분극, 과분극 상관없이 항상 나트륨은 밖이 많고 칼륨은 안쪽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극 상태일 때, 탈분극 상태일 때 이거 내가 생략하고 얘기를 해볼게.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바깥쪽보다 안쪽이 높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항상 바깥쪽이 높다고요. 틀린 말. 1은 마리집으로서 쌓여있지 않은 부분이다. 그랬는데 마리집입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신경의 흥분이동은 도약전도, 네, 마리집이 있는 마리집 신경이기 때문에 도약전도가 일어나죠. 랑비의 결절에서만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D금만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2번이 정답이네요. 어릴 때 그 이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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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